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오라이트 코리아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맞이하여서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제품 리뷰 협찬을 들어왔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 나온 전술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얼마전에 오라이트 발더알 막 이런 핸드건 밑에 장착하는 라이트 혹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전에 오라이트 사에서 나오는 전술 후레시들이 레이저 사이트와 플래시 라이트가 서로 분리된 형태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제 이전 내 핸드건용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술 라이트 안에 레이저 사이트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 바로 오라이트 오딘 GLM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GLM이고 라이플용 전술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써도 되겠죠 이 제품 역시 후레시 안에 레이저 사이트가 내장이 된 모델로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이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개봉을 하면서 자세한 외형이라든지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제가 야외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좀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집에서 완전 충전을 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오라이트 초점이 왜 이리 안 맞아 오라이트 GLM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이에요 출시 전이고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오라이트가 이게 발열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10분 정도 지금 산책을 하면서 계속 켜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이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술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열이 안 나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충전하고 하이 모드로 계속 틀고 오면서 틀고 오면서 지금 배터리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많이 썼는데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다라고 지금 손에 진동이 울리기는 해요 울리기는 한데 오 특이해요 지금 아직도 보면 열이 전혀 안 납니다 눈부셔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뭔가 다른 기술이 있겠죠 어쨌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제품을 하이 앵글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제품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유저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겠죠 일단 박스 디자인이 이번에 오라이트 오딘 GLM 새로 출시되는 모델부터 박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스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박스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전에는 박스를 이렇게 종이 박스로 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바뀐 모델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박스를 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아마 법용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이 박스가 하나 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겉면에 제품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전에 개봉하는 방식과 똑같은 자석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개봉을 하면 내용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하면 이렇게 완제품 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부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들은 이게 전부 다 하고요 충전기 우리가 기존에 오라이트 제품을 구입을 해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충전기 자석식 충전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 자석식 충전기고요 그리고 오라이트 오딘 GLM이라는 라이트 본체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전에는 피카트니 마운트를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요즘부터는 이런 식으로 엠락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엠락이 대세다 보니까 아마 엠락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이플에 장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어 스위치 에어 스위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제품들도 이런 에어 스위치를 같이 제공을 했었는데 그 이전 제품들과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테스트로 확인을 했고요 호환이 안 되고 전용 에어 스위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장착은 피카트니 레일에 맞게끔 그 규격에 맞게끔 나와 있습니다 에어 스위치는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형을 살펴보면 여기에 기존의 오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특유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오딘 GLM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고요 또 오라이트라는 제품 그리고 QR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 퀵 엠락 마운트 마운트의 퀵 가이드 형태로 장착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누르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퀵 가이드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부착이 상당히 용이하겠죠 이 상태로 엠락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해외 실총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실총용 핸드가드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레버를 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락을 걸 수도 있습니다 눌려지지가 않죠 락을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락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하기 위한 마운트입니다 마운트의 이런 나사들도 다 스페어로 하나 더 여분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비닐을 뜯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와 레이저가 이 안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라이트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단순한 구조에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되겠지만 그만큼 성능이 따라 준다고 하면 조금 더 컴팩트해지고 작동이 간결해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라이트 발더 시리즈 발더 R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따로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레이저 사이트 그리고 이렇게 레버를 돌리면 레이저와 플래시를 같이 사용하는 모드 한 번 더 돌리면 라이트 모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끔 사용을 하게 되고요 레이저 사이트 0점 조절은 되고 0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동봉된 육각 렌치를 여기 있는 0점 조절 라사에 장착을 해서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0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레이저 표적 지식이라고 하죠 레이저의 0점 조절은 국내에서 합법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충전식 배터리를 하나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후면을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 초기의 배터리 락 배터리를 사용 못 하게끔 이런 핀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오라이트 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넣고 있는 21700 5000mAh 3.6V짜리 충전식 배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출력, 고방전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개봉할 때 설명을 드렸던 사용을 하다가 진동이 울리게 되거나 이렇게 배터리의 광량이 떨어졌을 때는 이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라이트 사에서 보증하는 워렌티는 라이프타임 워렌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의 워렌티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티 기간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AS 접수를 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 보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라이트 사가 추구하는 방식 이 버튼의 강도에 의해서 로우 모드와 하이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로우 모드 살짝 누르게 되면 로우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한 번 더 세게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게 누르게 되면 하이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로우 모드일 때는 300루멘 300루멘을 비추게 되고요 하이 모드일 때는 1500루멘 맥스 1500루멘을 빛의 광량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펙 제조사에서 나오는 스펙 로우 모드 300루멘일 때 대략 6시간 30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 모드일 때는 보통 한 15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이 모드를 쓰는 것보다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로우 모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IPS4 등급 IPS8 등급이 아니에요 IPS4 등급 방진 방수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방수가 되니까 그 정도 참고를 하시고 IPS8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깊은 물속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1.5미터 1.5미터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파손이 되지 않는 낙하 테스트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사 거리가 로우 모드일 때는 한 95m 정도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이 모드 그러니까 1500루멘일 때 한 215m 정도 조사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야외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대략 한 50에서 한 60, 70m는 아주 로우 모드를 하더라도 환하게 시인을 할 수 있는 좋은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레이저 모드일 때는 사람에게 비추면 안 되겠죠 레이저가 사람의 눈에 갔을 때 좋을 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비추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플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실청에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스위치 에어스위치를 장착을 했고요 엠락 마운트에 이렇게 라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라이플에 여러 가지 활용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빠트렸던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에어스위치 에어스위치에 바로 로우모드와 하이모드 버튼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로우모드로 이렇게 누르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이모드 하이모드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에어스위치에 호환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우모드와 하이모드가 종작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오라이트 GLM이라는 라이플용 전술 라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할인을 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란에 자세하게 링크와 함께 제가 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란에 기입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저한테 소정의 이 캐시백 같은 포인트가 쌓이니까 아무래도 구입을 고려하신다든지 구입을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면 정말 감사히 제가 영상 촬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오라이트 GLM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GLM과 같이 이 새로 오라이트 사에서 크리스마스 패키지라고 하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크리스마스 패키지인데 이게 이제 좀 저도 되게 유니크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서 오라이트에서 한정판으로 수량을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하는 뭐 랜턴이나 이런 비슷한 그런 라이트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실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산타클로즈 형태의 이 패키지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정 수량에 한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어 이것을 구매를 하실 분들은 빠르게 서두르지 놓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께 이거를 선물을 드릴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받고 싶었는데 이 제품을 그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물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라이트 사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 두 개를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그 우주선 우주선 모양의 이 등입니다 무드등이라죠 책상에 두셔도 되고 캠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이 두 개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전에 제가 추첨을 했지만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영상에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꼭 참여를 한다라는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되고 그냥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댓글 추첨기를 통해서 랜덤하게 두 분을 뽑아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오라이트 사이에서 죄송한데 제가 두 개만 보내달라 해서 강제로 뜯었습니다 아무튼 아무래도 제 구독자 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찬을 받고 리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협찬을 받고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을 제가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드려요 이전의 제품들도 선물을 많이 드리니까 너무 안 좋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협찬을 받고 리뷰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많이 이런 상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유료 협찬이다 보니까 말이 혀가 좀 길어지네요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라이트 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의 제품들을 조금 개선해가지고 출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많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오라이트 GLM 출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라이트 GLM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